안녕하세요 김다시에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에게 애칭을 지어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맞다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다시, 여러분은 맞다시 여기는 김다시의 다시 보기 오늘은 사장님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사장님들은 굉장히 외로운 분들이에요 혼자서 결정해야 할 것도 많고 관리해야 할 것도 많고 한데 그런 사장님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침 저희 전문가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요 여기 같이 촬영하시겠어요? 대표님이요 그냥 아는 거 많이 얘기해주면 돼요 갑자기요? 응 갑자기 이렇게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뭐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편하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닷소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김성태입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인재이신데 하지 마세요 기업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임원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 기업의 규모도 다 다르고 그들이 만드는 제품도 다른데 그 임원분들과 사장님들의 고민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런 사장님들의 고민을 한번 저희 맞다시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맞다시? 네 저희 애청자분들 이름은 맞다시 컨셉을 이상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저희는 김다시 여러분은 맞다시 제일 첫 번째로 가장 큰 고민은 보통 뭘까요? 제일 처음에 사장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뽑는 거 이게 사장님들이 돈 벌려고 하는 첫 번째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장사가 이제 잘 돼 그래서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져 그러면 또 이 사장님들이 하는 걱정들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내 거를 이렇게 잘 지키는 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쌓아놓은 정보나 고객에 관련된 데이터나 아니면 우리의 기술 노하우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키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른 회사로 계속 나가거든요 우리 뉴스만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하나 나왔는데 이제 퇴사를 하면서 기밀들을 다 들고 나가서 소송도 들어가고 하는 사건들도 있고 또 그냥 로컬에서 관리하던 노하우들 다 들고 나가니까 이제 후임자가 그런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모르고 설계를 해서 설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기업에서 솔루션을 검토한다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는 목적이 크죠 근데 대표님 아니고 김다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의 시큐리티 두 번째는 그 전에 말씀해주신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자산화 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보안과 노하우의 자산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솔루션의 도입 목적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기업들은 자기들의 데이터 그리고 어떤 노하우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10억, 20억을 들여서 솔루션을 사서 씁니다 그렇죠 기업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시간 그러니까 저희 짬밥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짬밥이 쌓이면서 자동적으로 쌓이는 어떤 노하우들을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화 시켜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돼야지 나중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아니면 20년 동안 근무하던 분이 회사를 그만뒀어 그래도 우리 회사에는 그 사람의 노하우 그 사람이 20년 동안 겪은 일들이 우리 플랫폼에 다 자산화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어제 들어온 신입사원도 대충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사장님들이 솔루션을 찾는 젤크입니다 네 대표님 아까 그 데이터 보안에 관한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데이터 보안 얘기를 하려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제일 큰 원인이 바로 내 컴퓨터에서 파일 단위로 파일이라는 형태로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USB에 담아서 나가던가 아니면 메일로 쏘던가 이런 것 때문에 보안 이슈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플랫폼이라는 어떤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면서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보, 자산, 노하우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사용자마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다르고 그리고 너는 이거를 뺄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빼더라도 그 이력도 다 남게 되고 전부 다 남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데이터를 밖으로 빼돌렸다고 해도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빼돌렸는지 다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시름 덜겠네요 되게 그렇죠 걱정하면 없어지는 거죠 네 많은 기업들의 고민 바로 데이터 보안과 지식 자산화 이것을 닷소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살펴보았는데요 사장님들 그리고 임원분들의 고민이 비단 이것만 있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 이 유능한 인재를 모신 김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에 다시 보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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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